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이제 저녁시간이 다가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게는 별로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별로 좋지 않고 오늘 노조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고 해서 좀 씁쓸하고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주가가 참 시원시원하게 올라왔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 하이닉스의 반의 반도 못 들어가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주가 현실을 보이고 있어요.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상당히 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보였는지 참 의미하지만 그래도 삼성의 경영진들이 잘해야 돼요. 경영진들이 제대로 잘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냈으면 지금의 삼성전자는 주가가 10만원 돌파해서 15만원까지 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가지고 처참한 지금 주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노조들이 저렇게 또 파업을 한다고 하시니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상당히 안좋게 보죠. 삼성전자의 노조가 이렇게 파업한 건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무노조가 삼성의 메리트였는데 노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투자할 만한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삼성전자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초창기 때 본 삼성전자와 지금의 삼성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삼성전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신중하게 보시고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투자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기존에 있는 분들이야 그냥 가지고 있고 있으니까 가는 건데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줄이니 분들 그런 분들은 삼성전자 투자 안 하는 게 오히려 정신건강에 이룰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미국 주식 ETF 이런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ETF 같은 게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 제가 그래도 삼성전자 유튜버지만 삼성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도 하지만 제가 안 좋은 얘기도 좀 합니다. 안 좋다기 보다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여러분들 혹시라도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은 신중하게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멘탈 관리 잘 하시고 이건희 회장, 선대 회장이 신경영 선언한 지가 벌써 3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참 이건희 회장이 그립네요. 보니까 이재용 회장은 2주간의 미국 출장길에 올랐고 특히 젠스랑이죠. 젠스랑, 엔비디오, 씨와의 만남이 이루어질지 어깨에 관심이 쏠립니다. 내가 볼 때는 이재용 회장이 미국에 간 김에 이 젠스랑을 만날 가능성이 좀 있을 거예요. 빨리 그 HBM 승인해달라. 납품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삼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신라 호텔에서 열린 삼성 호암상 시상식 직후로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날아갔어요. 출국을 했고 이달 중순까지 약 2주간 동부 뉴욕에서 서부 실리콘밸리까지 대륙을 가로지릅니다. 가로지르면서 30여 건의 빡빡한 일정을 소화할 겁니다.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지난해 22일간의 미국 출장이어서 아주 이례적인 장기 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회장은 출장 기간 동안에 현지 사업을 점검하는 동시에 삼성의 미래 사업과 연관이 있는 주요 IT, AI, 반도체, 통신관련 그런 기입들의 CEO하고 정관계 인사들, 릴레이 면담 가는 겁니다. 계속 만나가지고 영업도 하고 기업 소개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 게 뭐 우리 CEO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4일에는 미국 뉴욕에서 대형 이동통신사 버라이진죠. 버라이진 CEO 만나가지고 인공지능 관련된 이야기 했고 차세대 통신기술 관련된 이야기 기술 혁신 사업 전반적인 그런 의견들을 서로 나눴다고 합니다.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버라이진은 글로벌 통신사업자 중 삼성의 최대 거래업체입니다. 두 회사는 갤럭시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PC, 웨어러블 기기, 네트워크 장비 등등에 걸쳐서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특히 삼성과 버라이진이 2020년에 체결한 5G를 포함해서 네트워크 장비의 장기 공급 계약은 7조 9천억 정도 규모입니다. 한국 통신장비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 계약이기도 하죠. 업계에서는 이 회장이 이번 출장에서 젠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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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스나저씨 다들 황사장을 만날 것 같아요. 황사장을 만나고 올지 관심이 쏠리는데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미국 동부 서부 출장에서 젠스랑 엔비디오 CEO를 포함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주요 글로벌 그런 CEO 20여명을 만난 바 있어요. 장시 젠스랑 CEO와는 AI 반도체 관련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네요. 특히 최근에 삼성과제가 AI 반도체 시장의 큰 손이죠. 엔비디아의 그 HBM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한 만큼 젠스랑 CEO랑 직접 만나가지고 HBM에 관련된 논의를 나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그럴까요? 우리 황시아 씨한테 부탁을 할 겁니다. 거의 비슷한 나이대니까 밀감 달라고 하겠죠. 삼성은 아직 엔비디아하고 4세대 HBM3하고 5세대 HBM3 납품 계약을 맺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젠스랑 CEO는 최근에 삼성전자 HBM이 발열 등 문제로 엔비디아의 그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그런 찌라시 기사 때문에 하여튼 고통을 입었어요. 우리 삼성이 근데 아직까지는 테스트 중이네요. 황 사장님이 그랬습니다. 실패한 게 아니다. 아직 현재 계속 테스트 중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주요 고객사랑 그 협력 강화는 물론이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이번 출장은 뉴욕에서 시작해서 미국 동부랑 서부를 관통하는 강행군 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곤하겠죠? 출장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피곤합니다. 그만큼 이 회장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놀러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하러 간 거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번 출장은 7일 날 오늘이죠. 이건희 선제 회장의 신경영 선언 31주년을 앞두고 삼성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같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려는 그런 행보다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가서 좋은 결실을 매제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삼성 엔비디아 통 큰 결단이 나오지 않겠냐? 삼성 엔비디아 통 큰 결단 괜히 이재용 회장이 가진 않았을 거야. 그래도 또 젠슨왕이 또 삼성을 또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할 수밖에 없어.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하이닉스 물량만 받아가기에는 좀 부족하고 그렇다 해서 하이닉스한테 몰빵 때리는 것도 별로 아닐 거야. 아닐 겁니다. 아직까지. 왜냐하면 단가를 자기들이 다 원하는 대로 줄 수는 없을까 합니까? 하이닉스는 독점이라서 더 비싸게 받으려고 할 테고 뭔 소리야? 엔비디아 입장에서 단가를 훌륭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뭔가 경쟁을 시켜야 돼? 삼성도 들어오고 마이크론도 들어오고 니들끼리 경쟁해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오히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하고 빨리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또 틈 테스트가 좀 까다로울 겁니다. 왜냐하면 TSMC 애들이 얘들이 보통 애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삼성도 견제해야 하고 마이크론도 견제해야 하고 그 재료를 하다 보니 이 재료를 하다 보니 삼성도 그렇고 지금 마이크론도 조금 힘든 상황일 거예요. 결국은 패스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방송 때 뵈요. 여기가 어떻게 필요한지 그러면은 이렇게